질병 관리본부가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설문은 장기 기증 문화와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 10명 중 7명, 전 국민의 약 70%가 장기와 인체 조직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사실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면 좋은 일이라고는 다 알고 계십니다. 조사 결과는 장기 기증 문화에 있어서 관목할 만한 성장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증하겠다는 의사에 비해 실제로 기증을 실천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9.95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스페인과 미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한 사람의 장기 기증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가치 있는 일임엔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장기 기증의 의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실제 기증까지는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도 복잡해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기 기증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거나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장기 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라든지 실제 장기 기증 실천하는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인 현재 약 3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아직 걸음마 수준인 기증 현황에 정부와 기관들은 더욱 많은 국민의 참여를 공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 기증의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의 변화도 시급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김상우 김상우